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두산 로봇틱스고요. 현재 7만 7천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3.2% 정도 양점 보여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시는 분들 덜어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가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내가 만약에 두산 로봇틱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저점이고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 잘 다녀오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히든 종목 안내 드렸으니까 꼭 안내 받아가셔서 수익까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봇틱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로봇틱스 상장 직후에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당시에 에코 프로머티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IPO 섹터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어쨌든 파두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어 주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산 로봇틱스가 이 당시에 어떠한 악재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IPO 섹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약간 있었지만 이 또한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봇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왔지만 이때도 분명히 공모가가 26,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던지고 나가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저점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통해서 우리는 상승 국면을 도모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두산 로봇틱스 이전에 또 어떠한 이유 있었습니까? 자 26,000원으로 공모가가 나와 있는 만큼 어쨌든 락업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 IPO 섹터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죠. 자 보호 예수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부터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보호 예수물량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코보드홀딩스 유한회사 그리고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33만주 그리고 11만주 총 0.68%에 해당하는 44만주가 상장일로부터 1개월마다 이렇게 시장이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불확실한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나오는지까지 전부 확실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러한 보호 예수물량 때문에 우리가 패닉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결국에는 또 외인과 기관이 받아 먹게 되면서 분명히 또 차의 실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멘탈 나가셔서 패닉셀을 보이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국면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1차 그리고 2차 파동까지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 이 횡복권에서 갑작스러운 지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횡복권 이후에 개미 털기를 한번 1차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붙어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차의 실현을 윗고리를 달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밀어붙여버립니다. 자 이러한 차트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지캔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석형 잠자리형 도지캔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미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털어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장악을 해놓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올라타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전부 이렇게 윗고리 달면서 나갔죠. 전부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렇게 상단에 머물러 있는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떠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라도 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평선이 바로 생명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는 지금 이 자리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인 차이 실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올려놨죠. 자 지금 이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을 준 이후에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이참의 집을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횡복권을 만들어 주다가 말씀드렸던 도지캔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하성 수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낙폭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쌍바닥 구간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항상 이 평선이 이탈하는 자리 즉 지금 데드크로스로 나와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최소한 들고 갈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평선을 이탈하는 지금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문자로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자 보시면 48,000원 이하 두산 로보틱스 자 지금 이 자리입니다. 48,000원 자리 응봉 떠있는 지금 이 자리고요. 자 상승 추세 이후에 라운드 픽의 자리 조정 위치 및 보호 예수 물량과 함께 조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98,000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정확히 라운드 픽의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의 시련이 매물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어떠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닌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어쨌든 재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얼마에 파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받으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와 모멘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전부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가질 필요 없고 010-5073-8568번에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이렇게 소통방 만들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안내 드릴 텐데 자 우리가 단기 종목 나가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기까지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결국 또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비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까지 전부 다 더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차이 실험까지 이렇게 1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N장파던의 전부 수익분을 챙겨가셔야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단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단지 이런 낙폭자리가 그냥 이어지는 데 있어서 눈 뜨고 그냥 손실 지켜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도모해야 꼭 이렇게 상단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대 낙폭자리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어디서 물 타야 하나요? 어디서 손절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1차원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하반경지 크롬을 일단 1차적으로 지켜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횡복권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꼭 실현을 해야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 할 수 있다는 점 마음속에 있고 각인 시키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전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고 이렇게 수익으로 엑시트 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어디서 매집을 하시고 어디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하시고 이거를 제가 문자로 한 번에 전부 다 안내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입장하셔서 연락처 뒤 4자리만 말씀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타 원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안내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냥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다 받아 가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어떤 종목, 얼마에 샀고 비중 얼마나 담았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들도 전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필요하시면 전부 두산이라고 보내주셔도 괜찮고 어떤 종목, 얼마에 그리고 얼마나 담았는지도 같이 한 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부 문자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와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다가 제발 말씀드리는데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다가 이렇게 낙폭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만 그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꼭 그냥 미리 우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그냥 무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아 그냥 문자 한번 보내나 볼 걸 그냥 두산이라고 보내나 볼 걸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